야 철수야 내가 어제 반응형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지 않았냐? 오 그러네 잠깐만 내가 눈이 안 좋아서 글자 폰트 사이즈를 조금만 키워서 봐야겠어 어 그런데 니 사이트는 전혀 반응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림코딩의 엘리입니다 오늘은 CSS 유닛에 대해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Responsive 유닛, 반응형 유닛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노트와 펜을 준비해서 따라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림코딩 채널에 올라와 있는 입문자편 CSS 영상을 아직 보시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이 끝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CSS에 대한 문법을 잠깐 정리하면요 페이지 위에 있는 많은 요소들 중에 어떤 아이들을 선택할 건지 결정하는 셀렉터와 어떤 속성들을 꾸며 줄 건지를 결정하는 프로퍼티와 그에 해당하는 values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values들 중에서도 오늘은요 요소의 크기나 사이즈, 길이 등을 결정하는 이 유닛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사이즈를 결정하는 유닛은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절대적인 값과 상대적인 값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절대적인 유닛은요 centimeters부터 시작해서 픽셀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쓰지는 않고요 픽셀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사실은 물리적인 세상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CSS의 주된 용도가 무엇인가요? 바로 스크린, 모니터 위에서 웹사이트를 꾸며 줄 때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픽셀을 이용해서 CSS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유닛은 잘 쓰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유닛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거나 한 번쯤은 들어본 듯한 그런 아이들일 건데요 이 중에서도 포인스는 구글 닥스 또는 텍스 에디터나 디자인 툴에 가시면 사용자가 폰트 사이즈를 조정할 때 픽셀보다는 포인트 단위로 폰트 사이즈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포인트 단위로 폰트 사이즈를 지정하는 게 익숙하실 거예요 결국 브라우저에서는 픽셀로 변환되어서 스크린에 표기가 됩니다 픽셀은 무엇이냐? 픽셀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모니터 위에서 화면에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이 절대적인 absolute unit 중에 픽셀이 가장 많이 쓰인다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 픽셀을 쓰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컨테이너의 사이즈가 변경되어도 컨텐츠가 그대로 고정된 값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예제처럼 이렇게 폰트 사이즈를 픽셀로 쓰게 되면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폰트 사이즈 설정을 바꿔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고정된 픽셀보다는 퍼센테이지를 이용해서 부모의 80%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하면 컨텐츠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지난 반응형 웹사이트 만들기 영상에서 반응형으로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컨텐츠를 물과 같이 만들어라 라고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때도 픽셀로 사이즈를 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강조해서 말씀해 드렸어요 그럼 어떤 것을 쓰면 되느냐 바로 이제 상대적인 유닛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 거예요 상대적인 유닛은 EM부터 시작해서 EX, CH, REM, LH, VW, VH, Vmin, Vmax, 퍼센테이지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아니 엘리 이렇게 많은 것을 언제 어디서 쓰는지 다 알고 있어야 되나요? 네 너무 많죠?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정말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흔하게 쓰는 아이들이 정해져 있어요 오늘은 그 정해진 아이들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지난 반응형 시간에 보여드린 퍼센트와 뷰포트에 관련된 VW, VH 이런 아이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EM과 REM 이런 아이들이 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EM부터 하나하나씩 빠른 속도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EM은 타이포그래피에서 현재 지정된 포인트 사이즈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즉 지금 폰트 사이즈를 나타내는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보시면 현재 M의 폰트 사이즈는 16 픽셀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다른 폰트 패밀리를 쓰고 있는데요 즉 같은 폰트 사이즈라고 할지라도 어떤 폰트 패밀리를 쓰냐에 따라서 오픈산스 폰트를 쓰는지 로보토를 쓰는지 브러셔를 쓰는지 등등 폰트 패밀리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텍스트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M은 선택된 폰트 패밀리에 상관없이 즉 선택된 폰트에 전혀 상관없이 항상 고정된 폰트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폰트 사이즈가 16 픽셀이기 때문에 원 EM은 16 픽셀인 거죠 그럼 EM이 왜 상대적인 건가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면요 여기에 부모와 자식 요소가 있습니다 패런트에는 지금 8 EM이라고 폰트 사이즈가 지정되어져 있는데요 Child는 0.5 EM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EM이라는 것은 부모의 폰트 사이즈에 상대적으로 크기가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패런트는 8 EM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서 HTML에 할당되는 폰트 사이즈는 16 픽셀입니다 우리가 따로 HTML이나 바디에 폰트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16 픽셀로 지정이 되는데요 패런트에 8 EM이라는 것은 이 패런트의 부모 요소인 HTML에 16 픽셀에 8배가 곱해진 값입니다 그래서 패런트는 128 픽셀로 브라우저에 표기가 되고요 이 패런트 안에 있는 이 Child는 0.5 EM이기 때문에 Child의 부모인 Parent의 0.5 배가 계산되어진 64 픽셀이 브라우저에 표기가 됩니다 여기 브라우저 개발 툴에서 확인해 보시면 Parent는 폰트 사이즈가 8 EM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결국 계산되어진 값을 보시면 여기 폰트 사이즈가 128 픽셀로 계산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식 요소도 동일하게 64 픽셀로 계산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 반응형 영상을 보셨다면 오 EM이라는 것은 부모의 폰트 사이즈를 곱하는 값이군요 왠지 퍼센트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네 맞아요 여러분 사실 폰트 사이즈에서 EM 대신에 800%라고 지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이 아이는 부모의 폰트 사이즈에서 800%가 곱해진 아이이고요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부모의 폰트 사이즈에서 50%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동일하게 결과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EM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EM은 부모의 폰트 사이즈를 곱한 값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어지는 EX와 CH는 사실 저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하고만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는 EM과 다르게 지정된 폰트 패밀리에 따라서 높이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폰트 패밀리가 지정된 소문자 X의 높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런 걸 현업에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실제로 이것을 쓰는 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것이 CH인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적용된 폰트 패밀리에서 0의 숫자 0의 너비를 나타내는 단입니다 이것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다음으로는 REM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EM에 RE 더해진 이 REM은요 바로 루트를 나타내는 R입니다 즉 EM과 비슷하긴 한데 부모에 따라서 사이즈가 계산되는 곳이 아니라 루트에 지정된 폰트 사이즈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되는 아이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예제를 EM을 REM으로만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parent는 루트 요소인 즉 HTML에서 기본적으로 지정된 16 픽셀에 8배가 곱해진 128 픽셀이 계산이 되어지고요 child는 0.5 REM이라는 것은 최고의 루트인 HTML의 16 픽셀에 0.5가 곱해진 8 픽셀이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EM은 부모 요소에 상대적으로 크기가 결정이 되고 REM, 루트 EM은 루트 요소에 상대적으로 크기가 결정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HTML이나 바디에서 따로 폰트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폰트 사이즈가 100%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은 브라우저에서 지정된 폰트 사이즈를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요소에서 EM이나 REM을 썼을 때 브라우저 환경에서 이렇게 폰트 사이즈를 변경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페이지도 반응적으로 폰트 사이즈가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여기에 100%가 아니라 고정된 픽셀 값을 루트에서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 반응형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유닛들을 마저 정리해 보면요 LH는 라인 하액과 관련된 유닛인데요 이 유닛만 있다면 수직 정렬할 때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쉽지만 아직 브라우저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뷰폴트에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100VW라고 쓰게 되면 뷰폴트 width에 뷰폴트의 너비에 있는 100%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50VW라고 하게 되면 뷰폴트의 width 즉 브라우저의 너비에 반을 쓰겠다라고 지정하는 겁니다 VH는 뷰폴트 height입니다 Vmin은 브라우저의 너비와 높이 중에 작은 값의 50% 여기 예제에서는 브라우저의 높이가 너비보다 더 작죠 그래서 높이의 50%가 적용이 되고요 반대로 Vmax는 지금 너비가 높이보다 더 크기 때문에 너비의 50% 값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는 이미 앞에서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바로 부모 요소의 상대적으로 크기가 계산이 되어집니다 아까 앞에서 EM 대신에 %를 쓸 수 있다고 보여드렸어요 자 픽셀과 % 그리고 뷰포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부모 요소에는 500px로 절대적인 유닛을 쓰고 Child는 50%를 썼습니다 즉 %라는 것은 부모 요소에 상대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바로 500px의 절반인 250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 요소에 맞게 50%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 대신에 뷰포트 위스를 쓰게 되면 이렇게 부모 요소에는 상관없이 브라우저의 너비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여기까지 CSS 유닛에서 사용되어지는 절대적인 유닛과 상대적인 유닛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EM과 REM을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는 어떻게 잘 혼용해서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제를 멋지게 정말 반응형으로 만드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실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그때까지 Don't forget to cause your dream! Bye everyone! 여러분!